오늘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읽힌 여러분들 갈름 가운데 두 번째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트럼프 후보를 대선 과정에서 좋지 않게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 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 계속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국방장관 후보나 법무장관 후보의 무슨 선과 관련된 스캔달을 부각시키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무슨 백신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막 흔드는 거죠. 흔드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출범하게 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사를 만나기가 힘든데 어쩌면 가장 많이 읽힌 두 번째 갈름이 갈름을 쓴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에디터입니다. 에디터. 에디터가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무슨 라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최고직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 미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다들 그냥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면 트럼프 당선이 사용하게 될 관세정책은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들 칩 에디터가 예상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미국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놓은 것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들 여기에 젤럴드 베이크라는 분인데 에디터 아마 칩 에디터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트럼프가 4년 집권하면 미국을 노말 어게인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룸도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떠냐.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해왔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젤럴드 베이크라는 분이. 그럼 엉뚱한 짓은 무슨 짓을 했냐 이야기죠. 엉뚱한 짓을 트럼프의 4년이 더 지나면 미국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지적했네요.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정치적 의젠다로 삼은 것. 민주당이 한 것. 두 번째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 성전환자 우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회적 분위기를 여러분들 고향한 것. 그다음에 마구잡이로 인민을 받아들인 것. 불법 입국자를. 이민극단주의. 이걸 여러분 월드스트리트저널의 에디터가 뭐라고 한 것. 기괴한 이데올로기 자만의 시대라고 이야기한 것. 민주당이 어떻게 해왔냐. 여러분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새 패션이라고 황제 옷이라고 여러분들 속옷을 입고 이게 대단한 옷이라고 여러분들 미국 국민을 선동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류 언론에서 듣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걸 뉴 패션이라고 속옷을 입고 나와서 이게 황제의 뉴 패션이라고 황제의 뉴 패션으로 이런 게 자랑한 게 뭐냐 이야기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후변화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 성전환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 고집한 것. 불법 이민자를 마구잡이를 여러분들 받아들인 것. 이런 기괴한 이데올로기 자만의 시대를 누가 만들었다. 미국의 민주당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사람이 트럼프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비평가들은 모두 트럼프의 선거 승리를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10년 이상 우리가 겪은 억압적인 비이성적 정권에 대한 인식과 거부가 늦어진 황제의 시옷 행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호소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옷을 입히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주류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여러분들 정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년 이상 공화당이 명목상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사회적 교리 정치적 교리 가짜 주장을 헤아릴 수 없는 해를 기초한 일련의 아이디어를 세일리하는 정치인들의 손에 이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전부 다 뭉개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다 간주를 한 겁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중요한 부분 미국이 비정상적인 길로 너무나 많이 나갔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불법으로 이 나라에 입국한 사람들에게 시민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제공해야 되고 그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부도독하고 그리고 불법 입국한 사람들을 박해의 희생자로 취급하고 그들에게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이런 미친 짓을 민주당이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불법 입국자를 차에 태워 가지고 뉴욕에 이런들 보내서 모텔에 거주하게 하고 시카고에 보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지 않습니까 불법 입국자잖아요. 자국민이 아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치 박해를 받은 사람처럼 피해자 이런들 피해의식을 강조하고 정신이 정신 바로 바뀐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시대를 산 거죠. 이렇게 이런데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월지저너리에 에디터가 하는 것이 상당히 놀랍네요. 그다음에 기후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석유를 채취하지 않고 부모의 협의나 동의 없이 자녀가 자유롭게 성별을 선택하고 부모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국가가 이를 조장하고 이런 정신나간 짓들을 한 겁니다. 아니 부모가 딸을 낳는데 여러분들 딸이 아들이 되겠다는 것을 부모한테 통보도 안 하고 뭐죠. 정체성을 변화를 통보도 안 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또 뭐 싫어하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채널에서 논평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다 되돌려 놓을 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에디터의 이야기인 겁니다. 뭐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빅테크들이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다 알고리즘을 만져 가지고 발언을 못하게 하고 당국이 잘못된 정보로 관조하는 특정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압하고 이렇게 이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뭐 경제정책 트럼프 당선이 약속하는 그런 경제정책들의 일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4년 후에 우리가 견뎌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 건데 세상이 많이 바뀐 건 바뀐 겁니다. 제럴드 베이컬은 아주 보수적인 책자가 강하신 분이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에디터입니다. 이곳에 있을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떠나야 되며 그 과정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살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인민은 받아들이지만 불법적인 인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냥 정당화된 거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많이 문제가 된 거죠. 과거 6대에 걸친 조상에 의한 억압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할 것이며 백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박해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자동적으로 가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학 캠퍼스나 미디어 기술 플랫폼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상이 될 것입니다.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단합을 했지 않습니까.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채널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디터가 한 이야기는 트럼프 당선이 4년 집권하게 되면 정말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주류 언론들의 논조인데 민주당이 만들어냈던 불법 입국자에 대한 그런 대한영 그리고 여러분들 성전환자에 대한 지나친 이데올로기 지구온난화에 대한 지나친 여러분들 과잉 반응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이의 트위터 계정을 없앨 정도니까 일반인들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했죠. 세상이 참 거꾸로 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칼럼이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